안녕하세요. 먹티조사은 백아스입니다. 먹티조사 진행 중에 슬롯당천금 먹티하고 있는 벨리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2월 11일이고 전날 저녁에 충전을 하고 슬롯을 했는데 금액이 좀 올라가서 환전신청하려고 하니 계좌출금한도 맥스라고 하면서 다음날 오후 1시에 다시 출금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1시에 출금신청했지만 3시간 이상 출금지연이 되고 텔레문의를 하니 가상계좌 지연중이라 해결되면 보내준다고 한 뒤에 바로 계정탈퇴 처리시킵니다. 환전하는데 그렇게 시간 끄는 것도 처음 보고 말은 계속 기다려달라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로그아웃되면서 다시 로그인하니 보유금 없어지고 바로 탈퇴 처리를 해버리네요. 양빵도 아니고 슬롯만 하다고 환전하는건데 먹티해버립니다.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대놓고 먹티합니다. 벨리곰은 계좌출금한도가 다 되었다며 환전지연 후 가상계좌지연으로 다시 지연을 시키고 해결 후 환전해준다고 한 뒤 강제 아이디 탈퇴를 시켰습니다. 상식적으로 계좌출금한도가 다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운영능력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되며 가상계좌환전지연은 먹티 사이트의 특징입니다. 먹티 정보들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에 베가스점컨 검색하신 뒤 확인하시고 다른 업체에서 먹티를 당하셨다면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티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기프티콘 또는 인증업체 포인트를 지급해드리고 허위 제보한다면 연구탈퇴 대상이 되니 진실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베가스는 먹티 사이트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먹티 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